미세먼지에 심하게 노출되면 협심증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훈 교수팀은 6,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노출 시간과 관상 동맥질환 발병 위험도를 분석했더니 대기환경지수가 나쁨 수준일 경우 좋음 수준보다 협심증 발병 위험률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지수 나쁨 수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72시간 기준 평균 1세제곱미터당 85마이크로그램이며 좋음은 평균 1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여성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고혈압 환자는 미세먼지에 따른 협심증 발병 위험률이 더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갈 것을 권했습니다.